82편 아사베시 83편 아사베시 84편 아사베시 85편 아사베시 85편 아사베시 85편 아사베시 86편 다윗의 기도 87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88편 고라자손의 찬성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말라트 안로세에 맞춘 노래 88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89편 에스라인 에던의 마스길 내가 여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길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한 대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래시되 나는 내가 탁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위 세계에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유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느니 찬양할 것이오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오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디벌과 헤롱온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싸우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려오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보기 있나니 여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양광이십니다 우리의 불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대의 주께서 판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이는 용사이기란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바위스를 찾아내여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권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르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리암아 그의 뿐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대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윤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회처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차측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사에 쓴 적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윤은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다같이 영혼이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분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출을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유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하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혼이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이색에 맹세하신 그전의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하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하를 영원히 찬성을 지어다 아멘 아멘 제 4권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비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여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하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사선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91편 92편 안식일에 찬성시 93편 93편 9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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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96 96 96 96 97 97 98 97 97 97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윤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지하여 피를 흘리려하나 여화는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95편 오라 우리가 여화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상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화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화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늑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났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원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수상들이 내가 해간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동안 그 세계로 말미암아 큰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역된 늑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여워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다 하였도다 96편 새 노래로 여화께 노래하라 온당여 여화께 노래할지어다 여화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마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화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여 모든 신들보다 경여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화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미로다 종기와 위험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화께 돌릴지어다 여화께 돌릴지어다 여화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화께 예배할지어다 온당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화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밖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화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이마시되 땅을 심판하러 이마실 것이므라 그가 의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97편 98편 98편 99편 여화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있덜 것이오 여화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원에 계시는 여화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성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미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상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대들 중에는 사무일이 있도다 그들이 여화께 간과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화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화 우리 하나님이오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안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미로다 100편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화께 즐거운 찬성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화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화여 내가 죽게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죽겠어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채는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오 해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오 눈이 높고 마음이 그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에 모든 악의를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화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대기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화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화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지즘을 죽게 상갈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지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탓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이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어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체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여하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극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때라 정한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뒷글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하의 이름을 경애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애하리니 여하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하께서 빙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하를 찬양하리로다 여하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하의 이름을 시온해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대의 민독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하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쇄약하게 하시며 내 나를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니며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마 없어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다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선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103편 다위세시 내 영혼아 여하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하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혜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하께서 궁일 온 일을 향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선에게 알리셨도다 여하는 궁일이 많으시고 오늘 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을을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애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시미로다 동의서에서 먼가 같이 우리의 적결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긴 같이 여하께서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라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처지를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흡수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하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애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원 자선의 자선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하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일을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하의 말씀을 향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하의 천사들이여 여하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향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하를 송축하라 여하의 지우심을 바꿔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이여 여하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하를 송축하라 백사편 내 영혼아 여하를 송축하라 여하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힘이 위대하시며 종기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오사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구지지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하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소산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라기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이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하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내반은 백형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기들이며 학은 잔나무로 집을 삽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하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흙감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우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하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패들이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다니 그 속에서 누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며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하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하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 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하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주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하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105편 여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미요 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서마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한을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국에 들어가미요 야곱이 함의 땅의 낙은해가 되었도다 여하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래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하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강에서 징조들을 향하였도다 여하께서 학감을 보내사 그들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비원하여 피가 되기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하께서 말씀하신 즉 팔이 대가 오며 그들의 온 형태의 이가 생겼도다 피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하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수많은 애투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하께서 그들의 기력이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집하중에 피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미로다 여하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를 섬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적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정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므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하시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윤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시므로다 할렐루야 106편 10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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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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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편